넌 들고 봤냐?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언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 부르지 월요일에 등산 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수요일에 당부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가했지 넌 들고 봤냐?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세상 나이 90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 틀리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씹는가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늙은이 노릇하게 했는가 세상은 30년간 나를 속였다 너는 늘고 봤냐?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이 놀려대도 나는 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 서양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바람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나 볼 거야 넌 들고 봤냐?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넌 들고 봤냐?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계와 할배되는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때 끝 이상하나 이상하나, 그렇게 해서 갈목에서 하면 1.6km가 되었잖아, 갈목 끝에 가서 하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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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리고 수고하시던 곳에 뱅뱅 뱅뱅 한이버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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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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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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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4만원 한 마리 3키로 나가면 6만원이거든요 여기는 싼 4키로에 만원 전원권 그래! 그러면 12만원이야 4만원 부부님 3키로는 6만원으로 4만원 준다니까요 1만원 23만원 작품 180도 10만원 11만원 rob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